도형과 색상을 활용한 국어와 영어 카드로 구성된 퍼즐리쉬 자석 교구는 영어 문장과 영어 문장 어순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다음은 3단계로 국어 문장을 듣고 영어 문장으로 큰 소리로 말해보기. 나는 스포츠에 재능이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흰색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녀는 독서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제 여기에 없었어요. 나는 그것을 잘 몰라요. 내 동생은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어요. 내 컴퓨터는 잘 작동되지 않아요. 내 동생은 어제 새 신발을 사지 않았어요. 나는 수중에 많은 돈이 없어요. 나는 수중에 많은 돈이 없어요. 당신은 오늘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놓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문장을 국어로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밤에 늦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제 그녀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게 한 마리를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게 한 마리를 갖고 싶지 않아요. 다음은 4단계로 영어 문장을 듣고 영어로 받아쓰기. 나는 이 노래가 좋지 않아요. 나는 이 노래가 좋지 않아요. 나는 게 한 마리를 좋아해요. 나는 게 한 마리 제8을 좋아해요. he is not an actor she is not interested in reading he was not a student they were not here yesterday I don't know it well my brother didn't go to church last Sunday my computer doesn't work well my sister didn't buy new shoes yesterday I have no much money with me you must not play soccer here I may not be home in the afternoon you should not do it today I cannot put these words in the correct order I cannot translate this sentence into Korean we will not be late tonight I could not help her yesterday I would not like to have a dog I can't do it well 테커와 디자인 등록을 받은 영어 문장 자석 퍼즐리시는 8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 문장 자석 퍼즐리시는 자석 교구로 뿐만 아니라 영어 교재와 스마트폰, 게임으로도 학습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좋아요.